You're so lovely, I'm so lovely, we're so love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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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ly 야 너 다시 내려와 내려왔다가, 부끄럽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결국 저하고 슈가형은 나갔죠 술 마시러, 나가고 그리고 제가 취해서 그리고 제가 취해서 근데 우리 투어는 못했지만 다이너마이트 컴백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던 때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...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랩몬이 랩몬스터 낙장이야 랩몬스터 워터 형, 들으세요 직진으로 들어요 아, 시험을 위투분하셔도 상관없으실까 아, 내 알맹이 들어요 아, 저거 쫓을 때마다 다 쫓아야 돼 아, 내 소름을 아, 아니야 아, 벌써, 벌써 한 두음절로 되는 거야 아, 대음절로 되는 거야? 제가 봤을 때 상일 앵커라기보다는 그냥 10년 전 유자 같아요 아, 그래요? 오케이 10년 전에...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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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... król웅... 누가 멈췄? 아, 레이밀스 이렇게... 이렇게... 지금 약간 의아버지 지금... 이래요? 이래요? 니가 이름이 뭐야? 마이클 스텔티 마이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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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게 칼 한거야 이거 칼 한거야 이거 칼 한거야 칼 한거야 야 이거 칼 한거야 아 걸렸네 야 그걸 왜 야 진짜 잘 붙는다 어 야 야 큰일났어 야 잠깐만 어 어 형 형 어 형 아 죄송합니다 재범씨 죄송합니다 나 이거 9번인거 알죠 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떼지는데 형 이거 어떻게 돼? 줘봐 줘봐 아century 이제는 어 사실 이제 네 네 네 계속하세요 저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이 여기 어 이제는 으으으음 People everywhere, a message of hope. Like J-Hope. People everywhere, a message of hope. Like J-Hope. 아니면 지금 이제 bc 나오셨으니까 bc 나오신 김에 두 분이서 볼꺼풀 영상 찍으세요. 솔직히 저는 이런 거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. 아래요. 원하시잖아요. 원하시잖아요. 원한다고 하시니까 안 할 거예요. 아미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. 자신의 매력을 알고 자신의 매력으로 잘 생긴 건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. 넌 잘생기고 매력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. 나도 여기서 틀리면 안 되잖아. 네가 먼저 틀려. 한음절입니다. 한음절. 예, 막장에. 예, 내가 됐잖아. 킹 칸. 킹 슛. 은폼. 어허. 어허. 정이저. 오케이 완벽 완벽 이후로 오랜만에 이후로 오랜만에 주름이 가니까 아니 위에 뭐가 있지? 지민이만 돈다고 생각하시죠? 저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.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이 웃는 얼굴을 엄청 원해요. 세상. 오 귀엽네요. 너무 고마워요. 윤기 오빠 이 해달래요. 이. 이. 벚꽃 흘려. 어? 어? 천국이 배에다가 권투하고 있어요. 별술 다. 개쵸. 버려둬. 하루 종일 개입하다. 잠 못 자는데. 캐우지마. 게우지마. 넷플릭스. 나 personally 봤을 때 좋은 곳을 봤어요. 그 때 최고였었어요. JK도 말씀을 드리기CD. jk도그리amientos을 ㅇㄴ. 나 오늘Ỡ 뱃말새도 할 있어요. 오케이. 아 음 으 으 으 이번에 블랙스한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하는 포인트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하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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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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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왜 한복 입은지 아세요 이거 좀 알어 네 관심을 받기 위해 무지고 뭐지 거 없는 건가 폴 그냥 끊어 먹는 과연 아 네 뭐 56 요즘 운동하더니 팔뚝이 장난이 아닙니다. 꽁찍꽁찍합니다 장난 아닙니다.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수트 사이로..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딱 한 달 반 됐습니다. 그때 바짝 알베기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.